이 시간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 깨닫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 여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유로 인즉 내가 자리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역이 올수돕 되면서 포롬하지 못하는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매일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질이 누렸던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정 2상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얼굴을 보고 포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들을 잘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적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꺾고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사울의 시기는 날로만 커져갔고 사무연상 19장 앞절에 보면 악령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창을 다윗에게 던지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다윗을 사랑하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언약적 만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로 죽어있던 우리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의 소식을 들러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언약적 만남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언약적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적 만남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함께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원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감사하십니까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전부 담겨있다라는 사실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원색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또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떨어져 지내고 계십니다 누군가 보고 대화하고 싶은 간절함이 누려지십니까 누구와 대화했을 때 포럼을 나눴을 때 그 시간들이 사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다들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화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런 만남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언약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매일 만나서 포럼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를 섬겼던 식주인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 속에 나와있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갔을까 말씀을 쭉 읽다 보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세상 끝에 조심해야 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다 정말로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젊고 멋있는 젊은이들이 수만 명씩 모여서 저런 이상한 단체에 빠져 있을까 거기 있는 분들이 멍청한 분들이 아니라 심지어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런 신천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정말로 사람의 이성으로 어떠한 설명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악의 영에 미혹당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매주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복음으로 있는지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주고 있는 이 교회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미혹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이 사랑이 동성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거기에 대한 사랑의 단어가 여러 단어 사랑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우정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약적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불러주셨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과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성전을 준비하고 최고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많은 랩런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요나단도 한 번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 다윗이 없을 때 사울의 그런 중심을 듣길 원했고 내가 아버지니까 솔직하게 한 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정말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자면 내가 화살을 쏴서 알려주겠다 그 아이에게 다윗이 다윗에 숨어 있고 화살을 가져오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오라 그러면 돌아오고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도망을 가라 라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사울에게 물었을 때 사울이 죽이겠다는 결심이 요나단에게도 보인 것이겠죠 그래서 화살을 쏴서 도망을 갈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그러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다윗을 없앨 수도 있었겠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고 언약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현장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랩런트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상사가 대구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가 많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남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이 교회를 잘 다니고 전도를 하려는 이 랩런트에게 구박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신천지 아니냐 교회 등록증을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이겠습니까 이 랩런트에게는 자기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런 직장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직장 내에서 이상한 시선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하는 어려움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랩런트들 그리고 그 랩런트들을 두신 송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학교에 아니면 새 반에 들어가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학기 초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학기 아니 평생의 인생의 그 인생이 달려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정말로 이럴 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더욱더 누려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역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움직여진다는 사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사람이 만나진다는 것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 랩런트들이 될 줄 믿고 또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포롬되어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으시길 기도하겠고요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이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 수도를 알게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1인 1교회하로 지금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